어? 또 까볼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까볼까? 오늘 제가 할 것은요. 거의 제 초반에 제 학고 시절을 책임져서 썼던 집이죠. 네, 최신식 별장입니다. 오늘은 이 별장에 가구 합치기를 이용한 작은 원한 방을 하나 만들 건데요. 공간은 지금 고고와 제가 서 있는 이만한 공간입니다. 그리 많이 큰 공간은 아니지만 제가 잘 활용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물건들, 물건? 가구만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집을 디자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쇼파랑 이 쇼파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레? 뭐지? 아니, 이거랑 이거랑... 왜 크기가 달라? 아니, 버그가 너무 많이 생겼어. 됐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옆에다가... 거의...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 짜란...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은 만약 지르시거나 지르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지르고 싶은... 그런 가구... 가구 빼고 집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이 바로 이 최신식 별장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였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친구가 되어버린... 우리의 최신식 별장입니다. 종종 참 많이 보이는 친구죠. 이렇게 하고... 옆에... 삐까뻔쩍한 가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가구들이 되게 심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이 최신식 별장의 가구들을 보면... 되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놔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짜란... 이렇게 놔두고... 화장대를 만들건데요. 네... 토카오카에서 화장대를... 이라고 하시는 분 계실텐데요. 이게 바로 접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나다. 어우... 거울칸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들어올 일이 없긴 하지. 이런 식으로... 각종... 이런 것들을... 놔둬준다. 일단... 짜란... 전등 전등 전등... 전등 빨리... 어딨어... 일단... 이런 식으로... 놔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호... 어머나... 호텔 같은데 가면은 있는 그런 라운지 같네요. 고거 어디갔어? 이거 고거 같은데 이거... 됐다. 짜란... 어때요? 진짜 앉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오늘은 최신식 별장의 가구 합치기를 이용한 휴게실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말씀 눌러주세요. 다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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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